음치야. 오 마이 갓.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. 진짜 미치겠네 이거. 노래 어렵지 않나? 고음 진짜 이만큼 올라갈 것 같다니까? 실력자라면 대기업 회식가수 김대리고요. 음치라면 체육관 회원 모진 음치 김관장입니다. 운동하시는 분들이 앞짐을 많이 줘요. 어 맞다 앞짐이다. 오 소름. 실력자라고 확신합니다. 눈썹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. 노숙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. 오늘 많은 것들을 하던데. 이번엔 나만 믿어봐. 이번하고. 제발 제발. 아유 우치 같아. 아유 우치 같아. 그대를 누리는데. 그대를 누리는데. 그대를 누리는데. 그대를 누리는데. 지금의 나로서는 좀 힘들 것 같아. 아무리 원망을 해도 어느새 흐르는 눈물 나도 모르게 그리워 그 목소리 가끔은 힘들던 잔소리마저 잔인한 이별이 있던 날 그날조차 이젠 그리워 잘 지내라는 행복하라는 그 흔한 이별의 위로마저도 없이 마지막 인사도 못했던 우리의 이별 나를 떠난 그 이웃마저 그대가 두고 떠난 그대 인생의 절반은 나라만 이제는 잊어야 할 텐데 오히려 선명해진 그녀 너무 잘한다 여전히 선명한 모습 이렇게 해서 2번 미션에서는 시작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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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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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